지난 5월 hbo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미드를 방영을 시작을 했어요 우리나라에는 8월 14일부터 왓챠플레이에서 이 미드를 방영 시작을 했습니다 m 이상의 19개 부분에 노미네이터 될 정도로 정말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대작 그리고 아주 잘 만든 작품 바로 체르노빌 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영웅부의 열심입니다 제가 최근에 본 미드 중에서 여러분이 꼭 한번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 미드 하나를 추천을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바로 체르노빌 인데요 1회 제목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1 23 45 이게 바로 1986년에 체르노빌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폭파했던 바로 그 새벽 1시 23분 45초를 뜻하는 거라고 해요 이 미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수습이 되었는지 아주 하나하나 그 인물들을 따라가는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제일 크고 위험한 원전 사고 7등급 원전 사고가 딱 두 번이 일어난 거 알고 계세요 첫 번째가 체르노빌 두 번째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원자력 발전소가 있고 우리 주변 국가에도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요 방사능 오염 위험과 우리가 떨어져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미드를 보면서 정말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잘 다뤄져야 하는 것인지 이 원자력 발전소를 조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하는지를 우리 모두가 한 번은 깨달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 미드 체르노빌을 보고 느낀 점은요 꼭 원자력 발전소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그런 곳에서는 얼마나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관리자가 권위로 그 전문가들의 말을 무시했을 때 어떤 큰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잘 보여주는 미드라고 생각을 해서 꼭 방사선 원자력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조직을 이끄시는 분들은 이 미드를 꼭 한 번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 미드가 어디까지는 사실이고 어느 부분은 허구라고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물론 다큐가 아니라 드라마이기 때문에 약간 사실과 다르게 만든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줄거리는 체르노빌과 굉장히 흡사하게 만들었다고 하고 실제 역사적인 그 장면들과 많이 겹친다고 해요 체르노빌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희생이 됐고 어떻게 수습을 했느냐 그걸 이해하기에는 정말 잘 만들어진 미드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왓챠플레이는 2주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제 영상 이 왓챠플레이 추천 영상도 보시고 왓챠플레이에서 다른 미드들도 같이 보시고 영어 공부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어 공부하면서 새로 나오는 미드들 꼭꼭 챙겨보고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구독하시고 많은 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 주시고 저랑 같이 꾸준히 재미있게 재미있는 미드 보시면서 영어 공부 같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